예, 닥터 스테판 6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항상 뭐 이 물음에 다들 기사가 이거저고 많이 나와서 지금 이거 한 주마다 하는 게 아니고 네 한 주에 한 두 번 정도 하니까 그런 상투적인 인사는 청취자에 대한 신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건 뭐 다른 분들 준비됐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때 이에포가 발사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정정을 하고요 예포는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세 번 방미했는데 다 실무 방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전이 없었고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을 때 21발의 예포를 발사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는 구별이 안 되고요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자주적이었어요 진보적이고 변혁운동을 전개하는 활동가들에게는 노무현 대통령이 매우 미흡해 보였지만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웠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의 대접도 홀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접에는 크리스토퍼 힐이라고 차간보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죠 영접 나왔다는 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미국 관리의 영접도 받지 못했다는 거 이것은 명백하게 군력 외교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는 대단한 의전을 받았습니다 예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또한 미국에서 환대를 받았죠 부시 대통령의 모욕적인 말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예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통령들이 미국에서 더 대접을 받았다 오히려 자주적이지 못하고 수구적인 그런 대통령들이 미국으로부터 하대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 비밀을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계 비밀이라고 하면 정세분석가들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세분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 아니면 딸이다 대단한 정세분석이죠 50%, 50%, 100% 이런 분석은 하나만의 분석이죠 절대 틀릴 일은 없겠네요 절대 틀리지 않는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준이 있는 분들, 깊이가 있는 분들이 좀 분명하게 이것이다 또는 저것이다 이렇게 정세분석을 해요 그런 경우는 물론 틀릴 확률이 높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 민중이라든지 정말 예리한 정세분석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분명한 정세분석을 선호하죠 그런데 이를테면 전쟁정세와 관련된 정세분석에 요체는 뭐냐면 전쟁은 안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면 100% 맞아요 1953년부터 지난 60년 동안 코리아 반도의 긴장이 고조돼서 야 이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일축축발인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세분석가들이 전쟁은 안 일어난다 라고 분명하게 답을 하면 100% 맞았어요 그래서 그 관성, 그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정세분석가들은 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정세는 정말 달랐어요 지난 60년을 총결산하면서 특히 북이 2안 아니면 1안 이렇게 말하고 3안도 간접적으로나 시사하면서 그것도 5% 정도 그러니까 2안을 90%, 1안을 5%, 3안은 간접적으로는 5% 이런 정도 얘기하면서 정말 대단한 각오로 나왔어요 북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밤이 결산을 한다 다시 얘기하면 밤이 대결전에서 반드시 이번에는 승부를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2안 아니면 3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1안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북이든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핵심들이든 서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2안 아니면 3안으로 반드시 결론을 짓겠다 이것이 북의 올해 상반기에 심리, 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오와 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사실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이게 점장이가 아니고 아까 같이 제가 업계 비밀을 좀 누설했는데 아들이냐 아니면 딸이다 전쟁 아니면 대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또 전쟁은 안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심리 지난 60년 동안 100% 맞았던 분석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올 상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분석을 했는데 4월 중순부터는 기류가 좀 변했고요 5월 7일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었는데 역시 그 미묘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회가 되면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윤창중 전 대변인에 이어서 거기에 바톤 터치를 해서 다른 인물들이 또 토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각 층에서 쏟아지고 있고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아이돌 그룹의 리더가 라디오에 나와서 민주화라는 발언으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태지 씨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결혼 발표를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포털사이트 검색어가 한 10개 중에 7개는 다 서태지로 바뀐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거는 중요할 때마다 서태지 씨가 나와서 싹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 묻힌 게 예전에는 BBK BBK랑 금산분리법 통과시킬 때 한번 이혼으로 한번 그거는 그때 이혼은 정보를 로펌 법률 회사들이 갖고 있다가 터뜨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인이 재혼 발표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런 내용은 무관한 건데 뭐 여튼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지금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그래요 그게 그런 정도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진우 기자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은 물타기가 확실합니다 다만 판사가 법정 양심이 있어서 기각됐죠 당연한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한번 봤고요 네 닥터스테판 6회는 5.18 특집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코리아 반도의 정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18과 역사를 통해서 본 코리아 반도의 정세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18 특집으로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코리아 반도 정세를 짚어보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우리나라 남코리아의 역사에서 광주는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초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분단이라는 게 남과 북의 무슨 이데올로기 차이가 아니고요 남과 북의 외세가 주둔하면서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남코리아에서는 미군이 주둔했죠 메가다 포고령 1호에서는 점령군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코리아 또 북코리아 또 우리 코리아 민족 스스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었는데 미군이 들어오고 미군정을 실시하고 그리고 남코리아만의 단독 정권을 수립하면서 그 역사가 비틀리기 시작했죠 분단이 고착화되고 이후에 전쟁에 코리아전의 씨앗이 거기서 잉태됐습니다 그때 1948년 5월 10일 단독 정권 수립에 반대하면서 4월 3일 제주에서 민중들의 봉기가 있었고요 제주는 당시 이른바 좌이카 우익이 민족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로 단결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주를 미군정과 친미 세력들이 아주 가혹하게 탄압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호남의 여수 순천에 있는 군대를 제주 4.3항쟁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군대가 그 명령을 거부했죠 그게 바로 이제 조정래의 태백산물이라는 소설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후 이제 지리산의 빨치산으로 바뀌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광주의 정서와 여수 순천의 정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후 이제 코리아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코리아전에 대한 배경과 진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 이승만 정권의 부패, 무능, 4대의 정권에 반대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화의 봄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5.16 군사 쿠데타 미국이 배후 조정하고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이후 20년 동안 박정희 군사 파시어 통치가 실시되지요 보통 파시어 통치는 독점 자본이 자신의 탐욕을 관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남코리아는 식민지 반복권 사회로서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경제가 그래서 남코리아에 수립된 군사 파시어 통치는 내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외세, 미국이 조정하고 지지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특징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79년에 이제 부마항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일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마항쟁을 통해서 나타난 민중들의 저항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년에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벌임을 받죠 그래서 김재규를 통한 암살과 미리 준비됐던 전두환 폐를 중심으로 한 5.17 군사 쿠데타를 역시 또 조정하고 지지하죠 미국이 그에 저항하면서 일어난 게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입니다 광주민중항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사적으로 1871년 프랑스에 있었던 파리꼬민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 민중의 정권입니다 그 정권을 수립하는 방식이 봉기였죠 무장까지 동원한 봉기였어요 광주민중항쟁의 두 가지 특징은 바로 노동자 민중의 해방구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자 민중이 무장으로 봉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꼬민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의 진보주의자들에게 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 광주꼬민이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프랑스 진보주의자 심지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파리꼬민에 대해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광주민중항쟁 시기에 일체의 범죄 행위가 없었다든지 절도, 기타 여러 가지 사회의 범죄 행위들이 없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아주 특이할 만하고요 무엇보다도 광주를 배달하는 호남민 중에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정의로운 그런 분노와 저항이 분출된 그래서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광주로 탄 호남민중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내려오는 정의로운 저항에 그 열정이 분출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뜻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 광주민중항쟁을 통해서 인텔리들이 특히 청년 학생들이 대단히 각성합니다 두 가지를 크게 배우죠 하나는 아, 이거 우리나라의 문제에 근원이 미국부터 생기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고요 왜냐하면 박정희 5.6 군사 쿠데타에 이어서 전두환 5.17 군사 쿠데타를 배우해서 조종하고 지지한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걸 똑똑히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도청을 끝까지 사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제 노동자, 빈민, 민중들이었던 거예요 기층민중들 여기서 당시 인텔리들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인텔리 출신으로 야학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한 윤상원 열사를 본으로 내세우면서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나온 노래죠 이물리안 행진곡 그래서 80년대 이후 중요한 집회 시위마다 마치 애국가처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시에 인텔리들의 사상감정 각오와 결의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사례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감옥에 갔다 오거나 또 군대를 피하면서 현장에 들어갔죠 공장, 노동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노동현장에 들어갔던 사람들 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당이 민중당이고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더욱 철저하게 노동계급적으로 투쟁한 사람들 철저하게 반미밤정부 투쟁에 나섰던 사람들은 이후에도 개혁정당보다는 진보정당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광주민중항쟁을 통해서 당시 인텔리들, 청년학생들은 중요한 각성을 합니다 남미 자주의 각성과 그리고 노동운동 지향의 각성을 합니다 이것이 이후 남고리아 진보온동의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민족민주운동, 자주와 민주화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의 중추가, 근간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라는 측면에서 광주민중항쟁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1986년에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실림사거리에서 서울 관악구 실림사거리에서 분신을 합니다 전방입수 훈련거부 투쟁하면서 서울대생 400명이 모였던 그런 사건인데 역시 기자답게 당시 대학생이 되면 1학위 때는 문무대에 들어가고 2학위 때는 전방입수를 합니다 그런데 김세진, 이재호 열사는 그 전방입수를 거부하면서 미군의 용병 정확하게 하면 미제국주의 군대의 총알바지 용병이 될 수 없다 라고 외치면서 분신을 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대의 진실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절박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도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2월에 있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또 4월에 있었던 전두환의 호원 조치라든지 또 이에 맞서는 청려학생들의 단식투쟁 또 대중들과 함께하는 비폭력투쟁 그리고 명동성당에서의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호원 질표를 요구하는 그런 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되고 여기에는 당시 진보정당은 없었기 때문에 개혁적인 야당과 그리고 진보정당은 그리고 진보정당은 연대체가 결합이 됐어요 당시 신민당과 민통년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국민운동본부가 굉장히 중요한 통일전선체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반파쇼 민주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광범위한 민주세력들이 결집함으로써 6월 항쟁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6월 10일 날 간접선거 장충체육관에서 뽑힌 노태우가 6월 29일 날 직선제 개헌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항복선언을 하지요 문제는 그 뒤에 12월 대선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반파쇼 민주전선이 아니고 민족민주전선에 의거하는 다시 말하면 반파쇼 민주전선에 의거해서 민주현력 정권을 세우고 북의 사회주의 정권과 반미구국 통일전선을 형성해서 조국 통일을 이뤄나가는 길이 아니라 남코리아의 민족민주전선을 형성하고 자주현민주전권을 수립해서 북의 사회주의 정권과 높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 그런 전략적인 노선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질문인 5.18과 역사를 통해서 본 오늘의 정세허고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렇게 1987년 6월 항쟁에서는 승리했는데 12월 대선에서 실패함으로써 1987년의 민중항쟁이 미완의 승리, 절반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노태우 군사 파셔 통치가 5년간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수구 세력들에게 투항한 김영삼 정권이 또다시 5년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의해서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에 들어가게 되죠 1997년에 그리고 나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이 옳게 계승되고 그 뜻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지 못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97년 외환위기에 후가를 맡아서 김대중 대통령은 오히려 본인의 또 광주민중항쟁의 정신과 어긋나는 정리해고제 도입이라든지 외국 자본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이를테면 은행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부동산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러한 국제통화기금의 강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가 부도나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차라리 이회창이 됐으면 영남의 노동계급과 호남의 농민들이 봉기했을 겁니다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이나 6월항쟁의 정신이 계승되고 오히려 남코리아에서는 보다 급진적인 변혁의 계기가 마련됐을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영남의 노동계급과 호남의 농민이 계량화됐죠 지켜본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973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에서 납치해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을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을 당시 일본 CIH 부장인 그레그가 급히 나서서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5.17 군사 쿠데타 이후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역시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두 번이나 미국이 구해준 거죠 사실 그것은 병 주고 약 준 거지만 그리고 1989년 그레그가 주남미 대사로 부임해 옵니다 그레그가 와서 한 작품이 두 가지죠 하나는 삼당합당을 이뤄낸 겁니다 이건 성공했어요 그래서 당시 노태우와 김종필, 김영삼이 하나의 당으로 뭉치게 되고 그리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삼당합당의 결과인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각제를 추진한 겁니다 지금 또다시 남코리아 국회에서 개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내각제라는 것은 미국이 일본에 도입해서 재미를 본 제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판이 미국이 통제하기 쉽게 올망졸망한 정치인들이 티격태격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거대 보수 여당과 작은 보수 야당 개혁적인 그리고 극히 왜소한 진보정당 이런 구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각제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 남코리아의 지역 구도를 만들죠 영남의 김영삼, 호남의 김대중, 충청의 김종필 이게 바로 내각제 개헌을 이루기 위한 지역 구도거든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미국이 남코리아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바로 이런 내각제 개헌이고 지역 구도입니다 이런 문제의 배후에도 미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내각제 개헌은 김영삼이 김종필 표현으로 목리를 부리면서 강자를 부리면서 좌절됩니다 사실 내각제 개헌을 하게 되면 김영삼은 대통령이 당연히 될 수 없고 그 여당 내에서 소수 세력이기 때문에 집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영삼이 승부수를 띄운 거죠 3당 앞당의 전제가 내각제 개헌인데 김영삼이 그런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회이 됐죠 여기서 재문한 얘기 하나만 하면 당시에 정태수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수소 비리와 관련됐는데 별명이 크레물린이에요 절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런 정태수가 기자들을 만나면 공을 하나 더 쳐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스토랑에서 조선일보 김기자가 지나갔다 그렇게 되면 김기자 여기 어쩐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식사 술값은 내가 낼 테니까 그리고 저기 여기서 좀 수고 많아 하면서 봉투를 하나 지어주는데 천지죠 그럼 보통 10만 원 정도 예상한다면 일반적으로 지어주는 봉투가 정태수는 무조건 공을 하나 더 붙여요 100만 원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정태수 돈 많다 화끈하다 소문이 났죠 이게 김영삼 기회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이 대선에 출마할 때 정태수의 도움을 받습니다 정태수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에다가 빌려서까지 해서 제 기억으로 한 2천억 이상을 김영삼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김영삼이 당선된 후 나중에 정태수한테 보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답하면서 자기도 챙기는 건데 그게 바로 한보예요 포항제철이 있는데 한보철강 왜 만들어요 5조 원 정도 투입해서 그냥 정권에서 밀어줘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부도가 나게 되니까 감사가 들어갔죠 실제로 쓴 돈이 3조 5천억밖에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조 5천억이 증발된 거죠 모르긴 해도 최소 그 절반 이상이 김영삼의 정치자금, 비자금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남은 돈을 가지고 정태수는 뭐 했나 이 사람이 아주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재미나고 모스크바에 자기 전세기로 가서 거기 가서 또 발레를 보는데 자기 혼자 봐 극장에서요? 극장에서 그러니까 전세기로 타서 전세 극장에서 전세 공연을 보는데 돈을 쓰는 거죠 정말 문화민족의 재벌다운 모습이죠 MBC 출신 그렇게 해서 거덜난 거예요 대우 사건도 있고 다른 사건도 있었지만 그게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체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김대중 대통령은 설거지한 거죠 그래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는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노동자 민중이나 진보세력이 김대중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세가 전환된 게 6.15 공동선언이죠 방북하고 6.15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성도 받게 되는 계기가 됐지만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진보세력 통일 애국 세력의 지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광주의 한은 풀리지 않았다 광주 민중항쟁의 정신은 옳게 계승되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아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한이 풀리고 그 정신이 정확히 계승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광주 민중항쟁의 교훈인 반미자주의 정신이 온 사회에 일반화되지 못하고 2000년대에 또 지금까지도 남코리아의 자주 문제가 정확히 말하면 코리아의 자주 문제가 풀리지 못하는 그런 원인도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민중항쟁 때 출동했던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또 다른 모습으로 부산에 들어와서 북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합동 군사연습을 벌이는 현상이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대로 5.18이라면 미국 문제와 5.16, 5.17 군사 쿠데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서서 좀 길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정통성이 없는 반민주적인 행위가 용납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자주 없이 민주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문제, 외세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참다운 민주정권, 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960년 4.19 혁명도 1980년 5월의 봄도 각각 미국이 배후 조정하고 지지하는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와 전두환 5.17 군사 쿠데타로 좌절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코리아의 군사 파셔 통치가 30년이나 지속됐고요 그 과정에 수많은 애국자 민주투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가족들이 숱한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장준하의 의문사라든지 그리고 광주 5.18 민중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장이었던 박관연 열사의 옥사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 6월 항쟁 때 수많은 청년 학생들의 분신이라든지 고문치사라든지 또 추류탄에 맞아 죽는다든지 이런 비극들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군사 파셔 통치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이 더 강화돼서 남코리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이 군사 파셔 통치의 기반이 됐던 그 정당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지금도 집권 여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인 국회의원 숫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 시절의 지역감정이 더 고조됐고요 예를 들면 경상도 출신 특전사가 광주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거 아닙니까? 찬인하게 그때 외국 언론에서는 텔레비전으로 방송할 때 피해 목욕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약자들은 보지 말라고 역전에서 시체들 불태우고 이런 끔찍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재민족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학살했던 사례는 없었어요 영화로도 많이 재연이 됐어요 다른 나라에도 드문 사례예요 그러면서 지역감정은 더 고조됐죠 전국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영남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영남 지역민들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식으로 묻지마 투표를 함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가 왜곡된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뭔가요? 이를테면 김영삼,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그 시기에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욱 숨을 쉴 수 없게 됐고 그리고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전쟁 직전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남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이권은 좀 보장됐을지 몰라도 민주주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유린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축발의 전쟁 상황으로 치닫게 됐거든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볼 것은 미군이 어찌 보면 대북용이 아니라 대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 5.17 군사 쿠데타를 보면 과연 미군의 존재가 이른바 남침을 막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남에서의 민중항쟁을 막기 위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계적 범위에서 봐도 미국이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군사 파쇼 정권을 세워서 대리통치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당대에 상투적으로 썼던 수법이에요 지배수법 나눠서 지배하는 그런 수법도 있지만 이런 대리통치자를 통해서 집권하는 수법도 있어요 이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코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본질이 뭐냐 미군 주둔의 본질적인 의도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인계철선이란 말이 있어요 최근에는 자동개입이라고 해서 문서도 만들고 오바마 박근혜의 모두 발언이라든지 회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북과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군은 자동으로 개입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인계철선이란 게 뭐냐면 코리아 전쟁이 일어나서 미군이 희생을 당하게 되면 자동으로 미군이 개입한다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좀 웃기는 말이에요 남코리아에 있는 미군은 미군의 자동개입을 위한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인질이고 볼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남코리아에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미군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데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남코리아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 가장 죽을 확률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보수라는 인센티브와 함께 남코리아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관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2002년 두 여중생이 장갑차에 깔려 죽는 참극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주권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을 또 역시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오늘의 정세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과연 미군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는 TV에서 본 건데 5.18 당시에 미군들이 군사훈련이 아닌 시위 진압훈련을 했다고 양심 고백을 한 전직 미군 출신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코리아에서 항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미군을 주둔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증거는 참 많이 있어요 당시 주남미 사령관이 코리아 민중들은 들지와 같아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 따라간다 이런 식의 정말 모욕적인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5.16 군사쿠데타의 배후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덜레스 당시 CIA 국장이나 미국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은 없지요 의견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수구보수 세력 중에서도 정말 비양심적이고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이나 얘기하지 이건 정설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역사적 증언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들이에요 오늘 5.18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5.18 얘기에 그때 떠돌던 지금도 떠도는 소문인데 악의적으로 퍼뜨리고 있죠 인터넷에 소위 말하면 수구 세력들이라고 호칭을 하면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북이랑 광주민주화운동이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1개 대대의 군대를 남으로 내려보내서 광주민주화운동 때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항쟁을 도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대가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이 광주운동이 끝나고 나서 그대로 북으로 올라간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완전 스타크래프트인 거예요 뭐냐면 북이 다크템플러를 뽑는 거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참 우익들은 이상한 게 그런 유언비언은 잘 믿어요 국가에서 보장하는 그런 인정한 그런 역사적 사례는 믿지 않고 유언비언은 딱 믿고 자기들 꼭 꼬더라고요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스타크래프트 얘기한 거는 내가 솔직히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쪽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북이 대대를 파견했다는 얘기는 진짜 틀린 말이에요 김유성 주석이 루이제린저하고 만난 대담이 공개돼 있어요 광주 사건 때 정말 북이 개입할 것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북이 만약에 개입했다면 광주 민중들이 그렇게 도륙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북이 언제 개입하느냐 그것은 만약에 광주에서 민중들이 특전사를 제압했을 경우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미군이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고 해서 전면에 나설 때 미군이 전면에 나설 때 북이 개입합니다 지금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미군이 군사적으로 움직이면 북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정세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미군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87년 이후로는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코리아 반도의 당면한 정세를 분석하는 데서는 1990년대 이후에 북미 대결전 역사를 집중적으로 해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는 시기 구분이 중요한데요 먼저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네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사에서 시기 구분이 정말 중요하죠 잘 지적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1953년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의 역사를 어떻게 시기 구분할 것이냐 또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한 20여 년간의 역사를 어떻게 시기 구분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 대결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북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북의 역사는 철저하게 최고 리더와 당을 중심으로 한 역사예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의 서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가 가장 중요한 시기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단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김일성 주석은 1994년 7월 8일 날 세상을 떠났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북미 대결전에서 이 시기가 중요한 전환적 기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북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역사를 해방 직전과 해방 이후로 일단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전쟁 시기가 중요하고요 그 뒤에서는 1956년, 58년까지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혁명 과정이죠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 과정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런데 북미 대결전의 관점에서 보면 53년 이후 시기에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1968년 푸에블로우 나포 사건이고요 1969년 2시 121 격추 사건이고요 1976년 미루나무 사건이다 이른바 판문점 사건이죠 이 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계기가 되면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등장인데요 1962년 8월 25일부터 군 지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 8월 25일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영도라고 해가지고 북의 최고의 문필을 가져오 동태관이 정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964년 6월 19일부터 당중앙 사업을 시작하죠 오늘의 본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한다면 절반은 군을 지도하고 절반은 군 외의 다른 분야를 지도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는 비공개고 후자가 공개죠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문학예술을 비롯한 선전선동 사업을 지도한 부분하고 경제건설 이런 부분들을 중시해서 보도를 했어요 북이 그러나 비공개로 군을 지도한 부분이 1990년대, 2000년대 넘어서서 알려지게 됐죠 그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혁명 영도의 역사인데요 그것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건 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의 핵무장,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지금 서거 이전에는 딱 한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본인의 동상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있었답니다 북의 핵 개발, 핵무장에서의 결정적인 공헌을 기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북이 1970년대에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고요 그 개발한 핵무기를 미국에게 알림으로써 일종의 자유적인 핵 억제력을 과시했는데요 그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북이 남아공 외교관에게 너희들 핵무기 필요하지 않냐? 안 사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반신반의하니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 사실은 미국에 보고했죠 미국이 살아 왜냐하면 북의 핵무장 능력 수준을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샀어요 두 개를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이 자신의 그 핵무장을 미국에 알리는 방법도 돈을 받고 남아공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일한데 그리고 1983년에 삼지연에서 전군지휘관 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바로 북이 핵무장을 전면화한 그러니까 실전 배치가 완전히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전면적인 군권을 사실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 국방위원장이 임명이 되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혜성 주석이 임명한 이 직위를 가장 소중히 여겼고 그렇게 불려지길 바랐어요 그리고 김혜성 주석의 서거 이후에는 군력을 강화하는 데 총집중해서 또 그리고 당시 90년 소련 동구 붕괴된 이후 북으로 망명한 우수한 핵미사일 첨단 무기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과 함께 북에 오랜 기간 동안 육성된 우수한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북이 가끔씩 말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묘한 무기들을 개발한 거죠 그중에는 4세대 핵무기라고 할 수 있는 슈퍼 EMP도 있고 지난 4월 25일 건군절 예식 때 모습을 드러낸 플라즈마 스텔스기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9년 5월 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로 표현한 우리의 위성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화는 바다로 간다 라는 위성과 철갑상화로 은유된 특수위원 비행체 특수위원 잠수함이 있는 거죠 이외에도 아메리슘을 응용한 그런 미사일, 포탄, 총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첨단 무기만이 아니라 제식 무기도 코리아의 지형이나 기후적 특성에 맞는 우수한 무기들이 있는 거죠 무력의 기본은 군인과 무기입니다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군인들을 준비시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전국을 요새화했어요 300m 지하에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1960년대 김윤성 주석의 4대 군사노선을 계승해서 90년대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을 정말 최첨단의 무장을 갖추고 전군이 간부화되고 전민이 무장하며 전국을 요새화한 그러한 북의 표현대로 무진 막강한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죠 이것이 바로 선군입니다 다시 시기 구분으로 들어가세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활동했던 시기가 있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비서가 함께 활동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활동했던 시기에서는 1993년과 94년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활동했던 시기의 절정인데요 그때 군을 동원해서 미국을 꺾는 임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맡고 카터를 만나면서 마지막 북미 외교협상의 대미를 장식하고 남북 순회회담을 제안하면서 민족문제를 푸는 이 역할을 김일성 주석이 맡게 됩니다 물론 김일성 주석이 최고 지도자로서 최후의 결심을 하지만 그리고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진행된 10개월간의 북미 대결전에서는 김정은 제1비서가 당시에는 최고 세력 간 대리의 역할을 맡아서 북미 대결전을 지휘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도 합니다 만약 북이 당시 4월 5일 날 두 번째 위성을 발사했죠 은하 2호에 실어서 광명성 2호를 발사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미국이 타격했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 김정은 제1비서를 대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대장의 강력한 반타격에 혼이 났을 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김정은 제1비서 최고 세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북미 대결전의 시기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서거인 1994년 7월 8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한 2011년 12월 17일이 중요한 시기 구분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활동한 그 시기의 절정으로는 1993년 94년의 북미 대결전과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비서 최고 세력관이 함께 활동한 시기의 절정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3년부터 1994년의 북미 대결전과 2008년부터 2009년의 북미 대결전이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북미 대결전에 이어 2012년부터 2014년의 북미 대결전이 첨예하게 진행 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세 북미 대결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역사적으로 비교하면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는 키워드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변이 될 텐데요 본론 중에 본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고요 절정의 시기인 93년 94년 그리고 이제 2008년 2009년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롭게 얘기한 2012년 13년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두 시기는 김유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제1비서가 함께 했던 시기고 절정이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시기는 김정은 제1비서 최고 세력관이 홀로 지휘하는 시기죠 이 세 시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다가 외교적 협상으로 급진전되는 그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미군이 지키지 않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993년 94년에 두 번의 군사적 긴장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협상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카터 방북을 통해서 결론이 맺어지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북이 미래의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흑연 감속로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10년에 걸쳐서 경수를 지원해주고 그에 걸맞는 정치 외교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곧 남코리아에서의 주남미군 철수를 비롯한 북미 평화조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실제로 경수로는 구덩이만 파다 말았고 98년에 다시 한 번 북이 군사적 공세를 취해서 미국이 페리버거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기초해서 2000년에 6.15 공동선언과 10월 12일 북미 공동 커뮤니키가 발표됐거든요 그러나 이 역시 그의 말에 부시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완전히 꺾이게 됐고 그리고 2003년에는 선제 핵 타격의 대상이 돼서 이라크 전쟁과 더불어 코리아 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저히 이르렀죠 물론 대량 살상 무기 의혹의 대상이 됐던 이라크는 작살나고 그 대통령은 미국에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제국의 행포죠 이거 잠깐 가지를 치면 이것은 부시가 시저 흉내를 낸 건데요 시저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 대표적인 골족의 족장을 체포해 와서 본인이 황제로 즉위할 때 이벤트로 목을 베어 땅에 묻어놓고 그 목을 전차가 지나갈 때 그 전차 바퀴에 칼을 달아서 목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시가 흉내낸 거죠 이라크의 후세인을 끌어와서 처형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제국주의나 미국 제국주의나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왕이나 대표자를 체포해 와서 처형하는 이게 제국주의 행포죠 전혀 본질상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종일 국방위원장이 과연 94년의 지네바 합의를 믿었는가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가 담보 서항까지 보내면서 10년 내에 경수로를 지어주겠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는가 절대 믿지 않았다 사실 그 경수로를 건설하는 과정은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이런 속도면 언제까지 짓겠다 이런 게 판단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북은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98년 그리고 2000년에 10.12 공동고뮤니케도 발표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유대자본은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부시 정권으로 하여금 2003년에 이라크를 점령케 하고 그리고 나아가 2006년에는 이란을 점령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시 8년의 임기를 끝내면서 2008년 9.15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 9.11 군사 자작 테러와 2008년 9.15 금융 자작 테러가 유대자본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비공개 전략 오랫동안 준비된 이에 대해서도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긴 얘기라 오늘은 역사의 흐름을 짚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김종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의 최고 수뇌부의 전략이 바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이란을 중무장시킨 겁니다 이미 이전 회의에서 설명했듯이 북은 파키스탄을 전술적으로 핵무장시키고 이란을 전략적으로 핵무장시키기 위해서 98년에 광명성 위로를 쏘아올릴 때 참관하게 하고 북의 1급 지하 공장들을 보여주면서 이 공장들을 10년에 걸쳐서 이란에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 절정이 2006년에 이란에 18개의 핵미사일을 배치한 겁니다 이란이 자체적으로 그러한 수준의 국방공업을 이뤄내고 마지막에 풀지 못하는 결정적인 기술들을 북이 지원해줘서 1962년 카리브의 위기 때 소련이 쿠바에 배치하려다가 실패한 그 핵미사일들을 2006년에 북은 이란에 18개나 배치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여기서 북과 소련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소련은 당시 러시아로 세부, 영어로 코메콘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체계에 쿠바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쿠바에서 예를 들면 사탕수수를 소련에 보내면 소련은 쿠바에서 요구하는 기계라든지 무기를 제공해줬어요 그런데 세부, 코메콘에 들어가면서 쿠바가 독자적인 중공업, 국방공업을 건설할 기회를 포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핵미사일을 배치해주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거를 1962년에 하라다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후르스토프가 실각하게 된 거고요 같은 사회주의 국가 간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세부 코메콘에 들어가는 조건이었는데 그런데 북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슬람 국가에게 그것도 1979년 호메인의 이슬람 혁명 전에 있었던 민중당이 당시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는데 같이 협력하고 다시 말하면 호메인이 이슬람 정권을 세우는데 기여했던 그 민중당이 이후에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철저하게 파괴했어요 이슬람 정권이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지가 아니고 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미 반제의 원칙은 철저하거든요 이란이 그 공통점을 살려서 이란에 엄청난 국방 공업을 건설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 말하는 국제적인 반제 전선에서 주도 역량인 반제 군사 전선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에 맞서서 무장투쟁을 하는 나라는 북하고 이란뿐이에요 극동의 북과 중동의 이란이 그 중심이에요 반제 군사 전선의 주축입니다 이것을 주도 역량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반제 대중 전선을 보조 역량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전략의 기초에서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이란의 강력한 군사력을 키운 뒤에 드디어 2008년 8월부터 2009년까지 결정적인 반미 전면 대결전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극동과 중동이 둘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국제적인 반제 전선에서 주축은 군사 전선이라는 거 이 대의를 위해서는 이념의 차이를 초월해서 그 공통성을 중히 여기고 이란을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하나 찍고 넘어가면 그 대가 중에 하나로 이란이 북에 석유를 제공하는데요 그 방법이 중국을 통해서입니다 이란이 중국에 수출한 것처럼 하고 중국은 북에 무상으로 원조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란에서 북으로 석유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는 총포성 없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1990년대에서 2009년 5월까지를 총포성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시기 구분의 하나의 기준인데요 총포성 없는 전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총포성이 없을 뿐이지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1993년에 북에서 MPT를 탈퇴하면서 준전상태를 선포한 것이나 1998년 미국의 507-98 작전에 대응해서 북이 총참모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나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시기 직후 북이 플루트넘을 재처리하면서 공개적으로 핵무장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2006년 7월 5일 즈음에서 북이 7발의 미사일을 쏘는 것이나 또 그해 10월에 제1차 핵시험 슈퍼 EMP 핵시험으로 추정되지요 피터 프라이 박사는 슈퍼 EMP 핵시험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의 대결전 바로 이 사례들이 총포성 없는 전쟁의 구체적인 징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전환돼서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숱한 UFO의 출연이나 그리고 미국의 우주발사체가 폭파당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든지 코리아 반도 서해상에서 이른바 천안함 사건 정확히 말하면 백령도 앞바다에서의 잠수함 격침 사건이죠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 연평도 포격전은 실제로 포격이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 미군과 남코레의 통신체계를 마비시킨다든지 하는 보이지 않는 측면의 전투도 같이 진행됐어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첨예한 전투들이 하늘을 위해서 또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시기를 보이지 않는 전쟁 시기라고 합니다 그 전쟁 시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이 2012년과 2013년에 계승 혁신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2012년 4월 13일 북이 겉으로는 광명성 351호기를 탑재한 은하 351호기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그 궤적을 보면 2006년 7월 5일 날 북이 발사한 위력한 미사일 이른바 부러진 미사일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3차 추진체가 스크랜젯 엔진을 달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러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5일 열병식에서 화성 13호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8축 16륜 장갑차에 실어서 보여주죠 이것을 남코리아 언론에서는 종이로 만들었다 나무를 깎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 정도의 착각이라면 도를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4월 7일하고 8월 17일 두 번이나 괌도에서 737 비행기가 떠서 4월 7일은 당일 8월 17일은 그보다 길게 북에 머물면서 중요한 대화를 한 거죠 그것은 철저히 비공개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막은 있어요 비중이 없는 인물이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은밀하게 비행기까지 뛰어서 급하게 4월 7일 날은 남코리아에 알리지도 않아가지고 남코리아 관자탑에 걸려서 계속 그 하늘에 떠있다가 겨우 북에 들어가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에 공개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8월 17일 날 김정은 질병소 최고세력관이 작전계획의 최종 수표합니다 그 사실을 8월 25일 날 다시 한번 확인하죠 사실 그런 내용을 듣게 되면 미군과 남코리아 군대나 수구세력은 살이 떨리죠 전문용어로 후달리죠 그리고 나서 12월 12일 날 은하 3호 2호기가 발사되지요 광명성 3호 2호기를 탑재한 그게 지구 관측의 설비인지 슈퍼 EMP 헥탄인지는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추정할 뿐이지 그러면서 2013년에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여기서도 12월 12일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북이 최초로 기관단총을 개발한 날이에요 그래서 김현성 주석이 직접 시범적으로 쏴봅니다 북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선군의 상징인 국방공업의 최초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 12월 12일에 맞춰서 발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봄보다는 겨울이 날씨적으로 더 안 좋고 그리고 그 날짜를 이렇게 맞춰서 발사할 정도고 그리고 우리의 추정으로는 고정발사대뿐만 아니라 이동발사대에서도 발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4월 13일 날 발사 실패가 이해가 안 되죠 석연찬 척 그런데 4월 7일 미국 비행기의 방북 이후 4월 13일에 실패라는 것은 뭔가 연관이 있지 않는가 그겁니다 그리고 2013년 들어서서 북의 평화적인 위성 발사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제재하겠다고 하고 그러자 2월 12일 날 북이 이번에는 군사적인 제3차 핵시험으로 맞서죠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더 큰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3월 4월 동안에 독수리 키리졸부 쌍용 훈련들이 벌어진 거고요 유래 없이 B-52, B-22 전략 핵폭격기 스텔스 핵폭격기가 동원된 거고요 그리고 5월 6일 13일에는 예정이 없었던 핵 잠수함, 이지스함, 구축함들이 동원된 대잠 합동군사연습이 서해상에서 북을 겨냥한 거죠 그리고 이미 제 핵항공모함이 동원된 동해남해상에서의 합동군사 역시 북을 겨냥한 위험천만한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5월 7일 오바마 박근혜 회담 전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군사적인 긴장 이후의 대화로의 급진전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93, 94년도 그랬고 98년이라든지 2003년은 2006년은 그냥 가볍게 보더라도 2008년 9년이 그랬고요 2009년에는 클린턴의 방북과 그리고 그 해 말에 베이징에서 김양건 비서와 키신저의 회담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12, 2013년에서는 비공개지만 4, 7, 8, 1, 7 방북이 있었고 회담이죠 비밀 회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2013년에서는 아직 그 회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뉴욕도는 제네바 채널을 통해서 조율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정적이고 공개적인 회담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회담 제의는 북이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94년에는 카터 로잘린 부부의 방북 그리고 2009년에는 클린턴의 방북 그리고 키신저의 방종을 통한 비밀회담 그리고 2012년에는 반복합니다만 4, 7, 8, 1, 7 비밀 방북과 그리고 이후에 2013년에 앞으로 있게 될 공개 회담이죠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이후에 대화를 급진전이고 그 대화는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공개와 비공개가 배합이 돼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2013년 지금 5월 중순 현재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첨예하지만 머지않아 대화를 급진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대화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공개와 비공개로 배합돼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공개 경로와 비공개 경로의 이야기인데요 특히 2009년에 뚜렷한데 2009년 8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한 클린턴 전 대통령과 회담한 것은 공개적인 거죠 그런데 그 해 10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른판인 김양건 비서가 방중한 키신저와 비밀회담을 한 것은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그 키신저가 돌아가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고한 글의 마지막 문장 비인을 취하려면 취해라 나는 의미심장한 문장은 그런 의미에서 비공개 경로상의 중요한 합의를 확인하는 문장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클린턴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독대했어요 아무도 배석하지 않고 클린턴이 우리말을 알리였으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어를 얘기했죠 이것을 위해서 평소에 CNN 방송을 보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어를 틈틈이 익혔다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은 중국어로 중국사람보다 더 잘하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러시아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결정적으로 쓰려고 영어도 공부했죠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핵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김양근 키신저 회담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회담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의 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2009년의 대결전에서 승리한 건 북이기 때문에 북이 키신저를 통해서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핵심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러하이러한 안을 실행하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키신저가 워싱턴 포스트지를 통해서 확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2010년, 2011년에 보이지 않는 전쟁 이를테면 이른바 천안안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과 그 정세의 진전 과정은 공개 경로뿐만 아니라 비공개 경로 이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죠 그것이 전면제로 드러난 게 2012년, 2013년의 대결전이라는 겁니다 물론 2011년 말에 김종일 국방위원장이 뜻밖의 서거를 함으로써 중요한 변수가 생겼죠 그래서 2012년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한 것을 2013년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정대로라면 4월 13일 날 그해 12월 12일 날 발사하려고 했던 바로 그 슈퍼 EMP를 탑재한 인공위성들을 포브스죠 4월 13일 날 발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2월 12일로 미룬 거죠 8개월을 미룬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을 2013년까지 연장이 된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종일 국방위원장이 서거라는 변수와 이거는 북 자체의 변수죠 다른 하나는 4월 7일 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그 어떤 세력의 대표들이 북에 제안한 거죠 유대자분을 탄 제국주의 핵심과 미국의 고위관로가 함께 같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공기 경로상에 중요한 제안을 했던 것이고 북이 그것을 감안해서 4월에 발사할 것을 12월에 발사하는 8개월 연기를 결정한 거죠 그리고요 이미 우리 지난 회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2009년 3월 말에 두 여기자 코리아계와 중국계 두 여기자 미국의 소리 방송 엘고가 운영하는 엘고는 유태인이고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부통령이죠 그 두만강을 넘어서 입경을 함으로써 체포되죠 두 여기자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방북한 게 명목상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여기자가 북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간 메시지 이게 이제 뭐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2013년에는 두 남자 관료가 남코리아를 방문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번에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 아니라 남코리아의 현 대통령이 북을 방문해서 지금 개성공단 폐쇄 문제 이거는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플러스를 만드는 게 있죠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이 두 가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2009년하고 2013년이 묘하게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적하고 싶은 건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1987년 6월 항쟁에서는 승리하고 12월 대선은 실패함으로써 민주연립 정권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사 파쇼 통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민주연립 정권을 세우는 그 탄력을 받아서 북의 사회주 정권과 반미국 통일 전선으로 조국 통일로 나아가는 전략이 실현되지 못한 거거든요 북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은 그 이후에 반바시 민주 전선에 기초한 민주연립 정권 수립이 아니라 민족 민주 전선에 기초한 자주적 민주 정권 수립이라고 하는 민족 통일 전선 전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90년대 북남 남북 해외 3자 연대체로서 조국 통일 법민정연합이 출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남코리아 정부가 이 법민연을 가혹하게 탄압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북이 98년에 파키스탄에서 5월 달에 수소폭탄 실험과 8월 달에 광명성 1호기를 백두 1호에 실어서 쏘아올림으로써 ICBM과 포부스로 입증했잖아요 그 이후 평화공전 전략을 담은 페리보고서의 기초에서 2000년에 6.15 공동선언과 10.12 공동 커뮤니티가 발표됩니다 이 정세를 반영해서 6.15 공동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죠 다시 얘기합니다 이 정세를 반영해서 북남 해외, 남북 해외의 3자 연대체로서 6.15 공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북은 군대와 인민을 양축으로 봅니다 그래서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군대를 앞세우는 한편 인민이라고 하는 전체 민중, 민족이 하나로 단계라는 것을 중시하거든요 이 주도 역량과 보조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노선을 일관되게 걸은 게 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93년, 94년에도 한편으로 북미 전면 대결전이 벌어지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장섰죠 뒤에서 김민성 주석이 전민족대 단결 10대 강령을 93년도에 발표하는 것이나 2008년, 2009년에 또다시 북미 전면 대결전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김정은 최고세련관 대리가 앞장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때 클린턴 방북 직후 남해석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어요 그랬을 때 특사조문단을 남코리아에 보내는 것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98년, 2003년, 2006년, 특히 2008년, 2009년, 2011년까지 북미 대결전, 특히 군사적 대결을 벌이는 와중에도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6.15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6.15 공동위원회를 결성한다든지 그리고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14선언을 합의한다든지 이러한 민족통일전선, 다시 말하면 민족의 대단결에 기초해서 조국통일이 이룩하겠다는 노선을 일관되게 견제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2012년과 2013년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노선을 계승한 김정은 제1부서 최고세련관이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공세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전선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그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서거하는 변수 또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핵심이 또 미국의 고위관료가 북을 비밀방북해서 제안한 내용 또 감안했겠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남코리아에서 평화적으로 북과 통일하려고 하는 구체적으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계승한 정당이 총선에서 과반이 되거나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는 가능성을 본 거죠 그러나 그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으로 2013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지지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평화적인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안이죠 3안의 북미평화협정과 남북연방제에서 북미평화협정은 간접적으로나마 제외동포나 외국인들의 입을 통해서 치사하지만 남북연방제, 북남연방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반도에서의 전쟁은 자칫하면 이란 북제국주의 전면 핵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1%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전쟁이라면 무고한 인명의 사상과 엄청난 재산에 손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막고 평화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사활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안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캐리가 돌면서 4안을 시사하다가 5, 7, 오바마, 박근혜, 박근혜, 오바마 회담에서는 5안을 얘기한 거거든요 한반도 프로세스, 서울 프로세스, 9.19 공동성면도 박근혜 입으로 살짝 언급만 하고 그렇게 되는 정세는 북으로 하여금 2안을 결심하게 하는 정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멀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클린턴 전 대통령의 독대 구체적으로 김양검 비서와 키신저의 비밀회담과 그리고 가까이는 작년에 4, 7, 8, 1, 7 비밀회담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비공개 경로가 있습니다 그 비공개 경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2안이죠 북이 조국 통일대전을 벌리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 지금 미군이 자동개입 문서에 사인하고 나토까지 개입하겠다고 얘기하고 오바마가 모두 발언이나 정상회담에서 또 확인하고 그리고 상하 양원 합동의회에서 결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수상한 거예요 강한 긍정은 오히려 부정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경로라는 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공개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지금의 정세를 그렇게 보면 2안이 임박한 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2안이 벌어지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것은 자동개입의 계기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합동군사연습이 끝날 때 매우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북이 전쟁을 통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것은 북미평화조약과 북남 또는 남북연방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또 남코리아의 수구 입장에서 전쟁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진행이 아니고 점진적이고 개혁적인 진행인 만큼 미국과 남코리아의 자본들이나 또 군인들, 수구 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다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은 2안을 얘기하면서 3안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미국이나 남코리아는 2안보다는 3안이 낫다는 것을 알면서 또 한 번 거기서 꺾어서 4안 또는 5안을 주장함으로써 뭔가 절충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북은 2안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3안을 실질적으로 관찰하느냐라는 기로에서 최종 결심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비공개 경로를 통해서 본 2013년의 지금 현 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터, 크림턴, 그리고 박근혜의 방북을 말씀하셨는데 가령 오바마 또는 캐리가 방북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질문이고요 카터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결정적인 대화 국면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2013년에는 전 대통령이 아니고 현 대통령 미국이 아니고 남코리아의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그게 바로 개성공단 문제와 또 나아가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지금 폐쇄된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미국보다는 남의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도 역시 남코리아 정부와 북코리아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고 물론 미국이 비준해야 되겠죠 남코리아 정부 뒤에서 그런데 이것을 미 의회에서까지 연설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와 회담 내용을 지지했기 때문에 북만 동의하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북은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서울 프로세스는 말할 것도 없고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단마디로 부정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북미 간의 군사적인 대치 상태 다시 말하면 전면대결전이 대화국면에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환되면 충분히 가능하죠 또는 그 전환국면을 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 또 주목되는 건 일본의 아베 총리의 자문이 지금 북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코리아 반도 정세가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지난 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미 양자 간의 관계가 기본이고요 그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미군 철수를 핵심으로 하면서 나아가 북미 수교를 담고 있는 평화협정인데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국의 명백한 항복이고 굴복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협상 국민에서 북은 이런 경우 미국의 체면을 배려해 주죠 그런 의미에서 3안과 4안의 절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겉으로는 9.19 공동성명과 14선언의 포장을 좀 가지더라도 극단적일 경우에는 한반도 프로세스나 서울 프로세스의 포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는 14선언 내에 종전선언의 포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유력하죠 그래서 북미 양자 평화 조약으로는 너무 뚜렷하니까 북미와 중국 또는 남이 깨어서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 또는 평화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장소로는 베이징이 유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캐리가 방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캐리가 지난번에 중국에서 9.19 공동성명을 강조하고 이번에 오바마 박근혜 회담에서 부정적인 대결 또는 전쟁선언의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빠졌죠 러시아를 방문 중이었는데 러시아 방문 목적도 결국 이후 대화 국면으로 전환의 계기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캐리는 대화 국면에서 종전선언 또는 평화회담에 견인차 역할을 하거나 또는 방북하는 중요한 카드로 보입니다 북에 또 지금 케네스 베라고 15년 받은 친구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서 일정한 형량을 받고 미국의 누군가가 북에 가서 데리고 나오는 이런 모양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현재로는 데니스 로드맨이나 또 방북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카타나 또 지금 말씀드린 케리나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오바마가 방북할 가능성은 있는가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5.18을 계기로 역사를 통해 본 코리아 번대의 정세를 무엇이라고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미국 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와 통일이 없다는 것이고요 북미 평화협정이든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든 다시는 합동군사연습이 없고 중국 쪽으로 주남미군이 철수되어야 하고 그래야 광주의 해방과 같은 민중중심에 참된 정권이 수립되며 그 정권만이 북의 사회주정권과 함께 흔연히 연방대 통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은 올해 반드시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현재 방금 얘기했듯이 2안 또는 3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미군이 코리아의 역사에 어떤 일들을 저질러 왔는지 그 의의가 무엇인지 그들의 성격이 원래 어떤지 그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릴 게 광주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군이 배후에 들어가 있어서 조종한 거고 코리아 전쟁 같은 경우에 여기에 노근이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군이 직접 그냥 피난민들을 다 학살한 사건이고 이게 직접적으로 만행을 저지른 사건인데 여기서 한 가지 참전 군인 중에 미군이죠 미군 참전 군인 중에 조지 얼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 상황을 증언한 게 보도가 확실히 됐습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영어 원문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소대장이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Fire on everything Fire on everything은 다 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Kill them all 다 죽이란 얘기예요 총으로 다 쏴서 증언에도 나오듯이 어른이든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다 있었는데 그냥 소대장이 쏘라 그런 거죠 그래서 다 그냥 쏴서 그냥 무참히 학살한 거죠 이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뭐 학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코리아 전에 많은 양민 학살이 있었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녹은 일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고 작은 연못 네네 그걸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서 묘사된 부분은 정말 일부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영화도 진짜 그 좀 잔혹하고 처절한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보다 더 했다는 네 현실은 아마 훨씬 더 비참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 반도의 전쟁 정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2013년 5.18을 어떻게 맞이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요 네 그것은 민족자주와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반미반전운동과 반정부운동에 떨쳐나서고 두 운동을 결합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제가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5.18 광주 영령의 결연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뿌띠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텔리들은 아와 타 우리와 상대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독자적인 계급을 형성할 수 없는 인텔리라는 계층은 어느 한 계급을 위해서 복무하는데 주로 지배계급을 위해서 복무하죠 남코리의 지배계급은 뭡니까? 매판자부를 비롯한 1%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배후에 미제국제라는 더 큰 외세가 있죠 그 외세와 1% 지배계급을 위해서 복무하는 인텔리들 속에서 운동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가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 위기의 시기에 동요하거나 나약해지면서 포기하거나 또는 분파와 정파를 형성해서 분열을 조정하거나 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노동계급의 정신으로 먼저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조직활동을 전개해야 되고요 노동현장에 투신해야 됩니다 최소한 노동운동에 굳게 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중간층의 기회주의적인 동요성이나 나약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령 2010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의 타워크레인에서 수백일간에 거쳐서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희망버스 운동을 벌였죠 최소한 그런 운동들을 벌여야 합니다 지금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현안들이 있는데 중간층 인텔리들,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에 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운동과 반전운동이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99% 노동자, 민중들이야말로 예속화되고 기형화된 외세의 대리정권에 불과한 정치 체제 하에서 가장 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파치 헬기 구매를 통해서 공공의료원의 복지를 희생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8천억의 선물을 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박미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99% 노동자, 민중들은 자신의 생계와 복지와 코리아 반도의 전쟁 경세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장 큰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노동운동의 현안투쟁을 반드시 승리하는 한편 각종 연대투쟁과 함께 반전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코리아 반도의 유사시에 마치 광주에서처럼 끝까지 도청을 사수할 세력은 누구인가 이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결연한 자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중에 강철대호 구국의 철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문화원인가요? 거기를 점거를 학생들과 중국집 배달원이 같이 점거를 했다가 나중에 끝까지 거기를 사수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속칭 철가방인데 노동자 계급인 거죠 그런 것도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주인공이 철가방이죠 노동자죠 여대생을 사모해서 거기에 끼게 된 거고 노동대회에 합류하는 그렇죠 거기서 전설적인 당시에 학생운동가하고 모양이 비슷해서 학생운동가가 변신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섞이는데 그 학생운동가가 현실 정치에 우리가 뛰어들 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푸디적인 동요성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다 민주당 갔어요 국회의원 됐고 그리고 그 학생운동가를 비롯한 핵심들이 나중에는 철가방의 노동자들하고 바꿔치기를 해서 무사히 빠져나오죠 시사적이에요 마지막에 그 거점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을 끝까지 사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이 이제 광주 민중항쟁과 겹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광주를 그린 영화가 하나 있는데 26년이라고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건달들 광주의 건달들은 전두환을 경호한 경호원들이나 경찰들의 바리킬들을 뚫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전두환 체포 결사대라고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학생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나섰는데 못 들었어요 비록 영화지만 광주의 건달들은 뚫는다 건달이라고 하지만 광주의 정신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뚫는다는 얘기죠 학생들은 못 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저격을 하는 건데 이건 테러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 민중에 맞는 방식이 아니에요 노동자 민중의 방식은 전체 민중들이 떨쳐나서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제거하고 처단한다고 해서 광주 민중항쟁의 정신이 계승되고 오늘에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없어진다고 노동자 민중의 참된 정권이 세워지지 않고요 미국, 미군은 눈 하나 까닭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영화에서는 좀 강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6년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대사가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전두환이 했던 발언이라 영화가 나가고 난 다음에도 많이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33년 전 광주에서의 비극이 코리아전이 재발된다면 코리아 반도 전체에서 그보다 심각한 참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전은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남코리아가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도 중단시켜야 하며 박근혜 정보가 하루빨리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방북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개성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잊지 말아야 할 민주당이 오늘과 같이 무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